어떻게 된 거예요? 사표라니요? 강쌤이 가르친 입시반 어느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았어요. 저희가 뭘 더 보여드리면 되는데요? 만일 입시반 전원이 A를 받으면 그땐 강쌤생 능력 인정해줄게. 경진아! 왜 아빠! 자 이제 여러분은 그 곡을 가지고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어볼까요? 감성을 녹인다? 선동이! 선동이 집에 갔다며! 소리가 없다. 여긴 소리야. 도망갈 것 같지가 않다. 이번엔 내 차례야. 내가 이번에 너 꺼내줄게. 아마 너는 나중에 오늘의 분명히 후회해야 돼. 선동이가 사라졌어.